세종시의 한 복숭아 밭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야생 멧돼지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.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진 멧돼지가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. 밭 한가운데 나무가 힘없이 쓰러져 있고 주변에 동물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. 비닐하우스 앞에는 곳곳에 핏자국도 보입니다. 어제 오전 9시 반쯤 세종시 전동면 청남리의 한 복숭아 밭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야생 멧돼지에게 들이받친 뒤 물렸습니다. 이곳에서 멧돼지에게 공격을 당한 남성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.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유해 조수 포획단에게 사살된 멧돼지는 크기 160cm, 무게 200kg 정도로 다자란 수컷입니다. 겨울철 멧돼지가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곳, 먹이가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. 최근에는 이 지역의 산 곳곳이 개발되면서 서식지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. 더욱이 이맘때면 멧돼지가 교미 시기로 예민해져 더 난폭해집니다. 발전 시기에 순수컷들이 암놈들을 여러 마리 데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주변으로부터 무엇이 오든 간에 다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눅고 포악한 상태입니다.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만나면 등을 보이면서 달아나지 말고 조용히 주위에 있는 나무나 바위에 몸을 숨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.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.